저는 30대 중반이며 결혼한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시누이는 20대 후반이고 올 봄에 결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둘이 결혼 준비하다가 신혼집 구하는 문제로 다투었다는데 제가 소개시켜준 후배이니 저보고 후배에게 이야기 좀 해보라 하는데 난감하네요.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있는 곳에 신혼집 마련하기로 했다가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장남인데 신혼 모습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1년만 양보해주면 그 뒤에는 2년이든 3년이든 처가 댁 근처에서 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남편과 다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봄에 친정 근처로 이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부탁으로 직장 후배를 소개시켜주었고 둘이 마음에 맞아 2년 정도 사귀다가 지난 가을부터 결혼 준비하는 상태인데요. 시댁에서는 딸을 어떻게든 가까이 두고 싶어하며 시댁 근처로 보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도 준비해놨고 저처럼 지사 발령으로 오면 되지 않냐고 합니다. 하지만 후배는 자기가 이미 팀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으며 지사를 옮기면 불이익이 더 많고 자신의 부모님도 집을 준비해주셨고 시댁이랑 같은 동네는 부담될까봐 시댁에서 30분 떨어진 직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준비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중요한 업무 맡고 있다가 남편 부탁으로 옮겼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이 듣고 저보고 복수하는 거냐고 합니다. 저 결혼 초에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 전에 웬만하면 연봉이 많은 쪽으로 집을 구하고 연봉이 적은 쪽이 이직을 계획해보자 했는데 막상 연봉이 제가 더 높으나 자기가 장남이라고 약속 지킬 테니 한 번만 봐달라 하여 시댁 근처에 집을 구했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휴직 내고 나니 그만두도록 요구했지만 그건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1년 쉬고 지사 쪽으로 들어가니 이전보다 연봉이 낮아졌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 연봉으로 변경됐고요. 계속 며느리 도리를 해야 된다. 자기도 딸 낳고 시집 보내면 못 본다고 생각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출산 계획 없던 걸로 하자. 시누이 결혼할 때 나 같은 상황에 놓이면 그 말 할 수 있는지 보자 하니 자기 동생 건드렸다고 물건 부수고 난리 났던 사람입니다. 이혼 직전에 남편이 미안하다며 정리해서 처가 댁 근처에 이직할 직장 찾아보겠다 하며 인연을 끌다 제 지인이 자기 회사에 경력직 구한다 하여 남편 면접 보게 했고 이번 3월에 이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면서도 자기 부모님과 멀어진다며 죽는 표정을 짓고 처가 댁 근처에서 아기 나오면 아이는 외가를 더 친하게 생각하고 결국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닐 거라며 흐느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시누이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연봉 2400인데 후배는 4800 이상입니다. 제가 있는 지사로 오게 되면 연봉이 더 떨어질 거고 당장 자리도 없습니다. 저희 시댁은 옆집에 저희 신혼살림 차리도록 유도하셨지만 후배 부모님은 후배가 장남이지만 다른 동네의 집을 봐주셨어요. 상황이 저보다 더 좋은데 왜 저는 복수한다 독하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자기 동생은 너무 착해서 시댁 근처로 가면 아무 소리도 못하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합니다. 자기 동생같이 괜찮은 애는 남편이 처가살이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 속이 풀릴까요?